자, 검찰에 이빨 빠지는데 법원경찰 내버려 둬도 되나? 그렇죠, 여러분. 사실 검찰만 나쁜 게 아니에요. 법원경찰, 검찰의 패악질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법원경찰이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지금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 제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입니다. 검찰만 나쁜 놈이고 법원하고 경찰은 좋은 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민적인 통제가 가해져야 하고 또한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벙커먼유의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노자의 4단계 지도자론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지도자 순으로 보자면 첫 번째, 백성을 괴롭히는 인간.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백성들에게 공포정치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백성들에게 칭송과 찬사를 듣는. 아니, 백성에게 칭송과 찬사를 들으면 제일 좋은 지도자 아닌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제일 좋은 지도자는 바로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하는 거.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뭐예요? 권력이 안 보여야, 또 권력을 감추는 지도자여야 훌륭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에 윤석열 씨가 왜 매를 얻어맞습니까? 제가 윤석열 씨 비난하는 이유는 조국 교수가 좋아서 이것만은 아니에요. 조국 교수, 뭐 좋아 봐야 10년 전에 그분을 대상으로 한 책을 썼을 뿐이지. 무슨 그분한테 제가 더 고마워할 이유나 좋아할 이유는 많지 않아요. 2012년 총선 때 후원회장 한 번 해주셨구나. 그런 정도 말고는 그분하고 얽힌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격분했던 건 뭐냐면 아니 지금 대통령도 자신의 권력을 감추고 또 내세우지 않는 판인데 어디 행정부 매청청장이 말이야 지가 대통령을 능멸하면서 이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를 점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법원 경찰도, 법원 경찰도, 과거에도 국정원도, 군도 우리 사회 권력자로 군림하려고 했는데 권력에 군림하려는 순간 보잘것 없지만 김용민이의 적이 되는 거예요. 권력은 최소한이고요. 또는 국민에 의해서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시민 장관이 그런 말을 했나요? 그 정치인은 지지자를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앞세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이 왜 있어요? 자기를 찍어준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신 전하려고 대의 정치를 하려고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를 밀어준 민주당 지지자들 그분들을 무시하고 모 정치인은 강제적 당론인 공수처 법안 통과시키는데 통과 못 시키게 기권표를 던졌어요. 대의 정치할 자격이 없지. 아니 뭐 대의 정치할 수 있어요. 공수처 반대하는 그런 주민들도 분명히 그 지역구 안에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그 주민들을 대표해서 국회에 가야지. 공수처 설치하라고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민주당 간판 들고 가서 기권표를 던져? 정말 이건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광고 듣고 바로 법원검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충남 특산물이 왔습니다. 2019년 갓 수확한 충청남도의 우수한 핵곡식 핵과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알밤 공주 알밤 아삭하고 달콤한 예산 황토사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배인 천안신고배, 태안의 해풍을 맞고 자란 달콤한 꿀고구마, 뜸부기가 살 수 있는 깨끗한 논에서 수확한 뜸부기살, 햅살로 만든 부여의 영양 가득 연잎밥까지 다양한 농산물들이 김용민닷컴에 입점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입점한 2019년 핵과일, 햇과일, 햇곡식은 중간에 다른 유통구조가 없는 직거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농부님들께보다 정직한 수익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김용민닷컴에서 2015년 충청남도의 햇특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아유 세상에 이런 압도적 최저가 만나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인진 변호사의 경향신문 칼럼. 검사님 앉으세요. 고상한 말로 검사님 앉으세요. 아유 정말 참 기고만장하기 이럴 데 없는 검찰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시대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어제 녹음한 장용진 기자, 이제 또 뒤에 가서 들으시겠습니다만 지금 검찰은 말이죠.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우리 검사들이다. 까불지 마라. 그런 마인드로 아주 똘똘 뭉쳤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사법농단 수사도 했잖아요. 재판정에서는 사실 존경하는 판사님 이러면서 우러러봤던 그 판사들이 피의자로 불려와서 쩔쩔매면서 검사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그 검사들이 아주 기고만장해져서 어제 딴 판사는 다 불고 갔어요. 여기서 뻥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러기도 하고 어제 그 판사와서 반스까지 다 내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불려나온 사법농단 판사들을 우리가 두둔할 여지가 전혀 없죠. 대한민국에서 법을 어기면 가서 조사받고 또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뭐 다부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이 검사들이 말이죠. 법이 정한 금도를 지키지 않고 아니 어제 오신 판사님은 반스까지 내렸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공갈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를 장용진 기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들이 설치됐던 세상 아니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와서 문민통제로서 이런 검찰발 쿠데타, 반헌법적 쿠데타를 진압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자, 이 정안진 변호사의 칼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형사소송에서 가지는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재판 가보시면 알겠지만 재판장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주로 이제 공판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검사와 또 변호인, 피고 쪽은 대등해야 됩니다. 진실을 다투는 거예요. 검사하고 변호인 측, 피고 측은요. 그러니까 피고하고 검사 사이는 동등합니다. 그 위에 판사가 진실을 이제 가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은 동등합니다. 대등해요. 문제의 활극이 벌어졌나.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권과 관련한 공판 준비기일에 활극이 벌어졌어요. 검사하고 피고 사이의 활극이 아니라 판사와 검사 사이의 활극이었어요. 공판에 참여한 한 검사는 재판장이 검찰의 의견을 이렇게 받아주지 않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검사의 그 발언은 틀리지 않았다. 변호사를 해보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다. 그런 전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것이 정경심 사건에서 보인 재판장의 소송 지휘였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야 피고 너는 붙잡혀 온 사람 아니냐. 너희들은 무죄를 막 설명하는데 야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검사가 너희를 기소했겠지. 판사들이 항상 그렇게 검사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무죄 판결인 거예요. 2018년에 무죄 판결 비율은 0.79% 약 99.21%는 유죄로 나왔다는 거죠. 검사가 유죄라고 하면 99.21%는 유죄로 판단이 됐던 겁니다. 무죄율이 낮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 판사의 일반적인 성향은 이른바 적법 절차형 모델보다는 보험죄 진압형 모델에 가까웠다. 다시 이야기해서 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이야기했던 것이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 확대, 기소 후 증인에 대한 조사의 증거 능력 제한, 영장 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이런 검찰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의 적용 확대. 그러니까 남몰래 얻은 증거, 예컨대 도청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얻은 증거, 이런 증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검사님, 왜 이딴 거 갖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입니다. 기소 후 증인에 대한 조사 능력, 조사의 다시, 기소 후 증인에 대한 조사의 증거 능력 제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검찰 가서 조서를 쓴단 말이에요. 이 조서 틀림없다라고 사인까지 했지만 법정 가서는 그때는 검사님이 너무 우리를 압박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사인했어요. 라고 얘기하면 검사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또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이런 것들로 해서 검찰권에 대한 법원의 통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법원은 새 정부 들어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불려가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미증류의 체험을 거친 다음부터 종전과는 다른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검찰에 대해서 협조적이었는데 사법농단 수사 이후에는 어, 이것들 봐라. 뭐? 우리 판사님들이 빤스를 내리고 갔다고? 이러면서 검사사회에 대해서 이것들 봐라. 이거 대단한데? 니들이 완전히 심판자가 다 됐다. 법원은 뭐하러 했냐? 니들이 그냥 다 판결해버리지. 이런 마음이 말하자면 판사사회에서 힘을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김용민이만큼 이렇게 쉽게 해설해 주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아셔야 돼. 김용민이처럼 이렇게 쉽게 해설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만주 변호사 하면서. 법원의 재판이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그 정치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석을 낳지만 판사는 그런 해석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이른바 정무적 판단이라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며 정도다. 흥분해서 자꾸 일어서는 검사에게 담당 판사가 했다는 말. 검사님 앉으세요. 검사님 앉으세요. 그렇습니다. 송인권 판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수. 송인권 판사에 대한 박수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검찰개혁법안,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되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통과되고 그리고 대검 인사에 이어서 중간 간부급 인사들까지 교체가 된다면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윤석열 씨도 완전히 고립이 되는 겁니다. 고립되는 상황에서 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꼼수를 쓸 수 있지만 사실 특수통검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순무식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그렇게 털어가지고, 비리를 털어가지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이런 데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뭔가 정밀한 수사를 통해서 물론 특수통 수사가 먹힐 수 있는 거는 빼박 증거를 내놨을 때 빼박 증거를 내놨을 때 그렇긴 하죠. 그러나 애매한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쟁점이 붙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재판에서 특수통들이 대체로 힘을 잘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리한 수사를 한 공안부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확실한 증거를 갖고 피고를 압도할 수 없다면 이제는 법원의 도움, 지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법원도 더 이상 검찰 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좋은 시절 만났습니다.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님. 자업자득입니다. 자,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경찰을 지휘하는 그런 구조예요. 검사가 지휘하고 수사경찰은 복종하는 관계로 돼 있는데 이게 1954년에 형사소송법 제정 때 나온 겁니다. 경찰 파쇼보다는 검찰 파쇼가 더 낫다. 이러면서 도입을 했는데 당시에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되면 검찰 파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러나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몰아줬어요. 검찰 파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전제를 깔아놓긴 했는데 그냥 조만간이라고 한 게 65년이 지났어요. 패스트트랙을 거쳐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제정안 즉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64년 5개월 동안 이어져왔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쥔 검찰 파쇼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됩니다. 65년 4개월 동안 유지된 체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자는 거냐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겁니다. 완벽한 분리는 아니에요.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했는데 뭐에컨대 지난번처럼 버닝썬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명실상부 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거 바꾸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감찰 기능을 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직접 기소해가지고 무리하게 한 사람을 죽이는 일 조국 일가를 죽이는 일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기는 쉽지 않게 됐다. 앞으로 조국 같은 사람을 죽이고 싶다. 그럴 때는 경찰이 1차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검찰의 욕망이 개입되지 않은 그런 수사를 하자면 뭐 정경심, 조국, 기소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기획수사, 기획기소 이거는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이런 의무 규정도 신설했다고 합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고검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심의위는 10명, 외부위원으로 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건데 경찰이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어요. 그러면 검사가 그걸 법원 가서 영장 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영장 청구를 안 해. 경찰이 신청했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문정 검사가 문제 삼았던 거 있잖아요. 부산지검에서의 수사. 이게 뭐지? 용어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지검 이문정. 고소장,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이었죠. 고소장을 위조한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경찰이 검찰에 신청했는데 부산지검이 검찰 아닙니까? 같은 검찰 편이라고 구속영장 신청한 걸 그냥 묵살해버렸어요. 한 3번 이상 이렇게 기각을 해버렸네. 경찰의 신청을 기각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여태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검찰이 합당한 이유 없이 청구하지 않으면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요청하되 검사들이 심의하는 게 아니라 외부위원으로 심의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검경을 상하관계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바꾸는 개정안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되면 경찰이 과거와 달리 검찰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검찰의 힘은 빠지지만 경찰이 극강의 무한대의 권한을 갖게 되느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검찰의 권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이런 점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주종관계였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대등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경찰이 또 무소불위의 수사권한 같고 수사권한 같고 이렇게 말하자면 국민들 머리 위에 올라서는 권력으로 군림할 때는 또 그때는 이제 다음 개혁 수순이 또 개혁 수순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 지역별로 경찰을 분리하는 거예요. 서울경찰청 따로, 부산경찰청 따로, 광주경찰청 따로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경찰이라도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과 광주 사이에는 독립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은 할 수 있어도 서로 같은 경찰이라고 봐주는 그런 일은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약간 수사의 권한이 집중되는 일들 또 그 권한이 남용되는 일들을 없게 한다는 것이죠. 당분간은 경찰이 권한을 받자마자 나쁜 짓 하겠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감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법원도 그동안은 검찰하고 불이한 유착을 했었고요. 또 법원 스스로 이렇게 권력화했던 그런 과거들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또 설치가 되면 판사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검사만이 아니에요. 판사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검사에 대한 그동안 무풍지대, 무법지대 이런 구조는 바뀌게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특히 판사, 검사들 현직에서 그만둔 다음 변호사로 개업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전관예우로서 전관 비리가 형성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왜냐? 공수처가 있으니까. 공수처가 어떻게든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니까 이로써 한국의 사법 또한 수사기관의 퀄리티는 현격하게 올라갈 것이다. 사실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행정부 권력이 이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것. 그래서 이들을 개혁의 대상에 올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가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권력 주체들 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정당성을 갖고 있다. 가장 큰 정당성을 쥐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권력기관끼리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틀을 만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개혁의 길에 일단 들어섰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호랑이 등에 올라탔기 때문에 절대 물러섬 없이 고핌 없이 진군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